이어서 올해 있었던 경기 북부지역의 교육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에서는 악성 민원 등으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공분이 일었습니다. 양주에서는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와 구도심 학력 인구 감소가 모두 나타나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선 독립적인 교육지원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하락 등이 교육계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의정부에서도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던 호환초 교사 2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시민들은 숨진 교사들을 추모하며 거리로 나와 교권 보호 대책 마련과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고 이영승 교사는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순직이 인정됐고 경찰은 학부모와 교장 등을 조사하며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주시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학령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양주 학생 수는 3만여 명, 인근 동두천시 학생 수 8,900여 명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옥정지구 등 양주 신도시에서는 학생 수가 급격히 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운동장에는 임시 교실인 모듈러 교실이 들어섰고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사용하는 학교도 생겼습니다. 반면 광정면과 백서급 등 구도심은 폐교 위기. 전체 학생 수가 3명인 학년도 있고 급식은 다른 학교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달받아 아이들은 식은 음식을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양주시는 신도심과 구도심 교육 격차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교육행정기관이 없습니다. 현재 동두천에 있는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이 동두천과 양주 두 지역의 교육행정을 모두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양주교육지원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확실히 지게 지자체가 각자의 특성과 현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 지자체에 일 교육청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학부모와 학교장 등 지역민들도 신설 요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는 석 달 만에 8만여 명이 참여했고 동두천과 양주 지역 학교장들도 결의문을 발표하며 뜻을 모았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교육지원청을 신설하게 된다면 공공부지를 제공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가 교육지원청 설립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올해 연말에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